페이스북은 인공지능 기술로 테러나 불법무기 등은 물론 혐오 발언까지 자동 감지에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정 집행 보고서에서 유해 콘텐츠의 규정과 집행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 5년 동안 AI의 투자를 집중해 콘텐츠 감지율과 삭제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혐오 발언 감지 시스템의 기술이 향상돼 사전 감지율이 68%에서 80%까지 올랐고 올해 2분기부터는 일부 게시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혐오 발언과 비슷한 문자와 이미지를 구별하는 매칭 기능과 혐오 발언 콘텐츠에서 공통적인 문구나 패턴의 유사성을 감지하는 기법도 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